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라입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사태가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FTX 사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비덴트에 대해 박명석 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인포스닥 데일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코인베이스 그리고 또 비덴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코인베이스는 거래소고요. 비덴트는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주죠. 네. 일단 FTX 사태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저보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까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파산까지 와버린 거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언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글로벌 탑티어 가상화폐 거래소죠.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또 심지어 소프트뱅크도 여기에 투자를 했고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여기에 홍보대사를 해왔고 오타니 쇼웨이 같은 경우에도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 너네 믿음을 하니까. 그 정도다. 그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뭐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아무도.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파산 신청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네. 이게 보니까 이제 FTT 코인이라고 이들이 발행했던 코인인데 여기서 뭔가 신뢰도 문제가 한번 발생을 했었고 이게 생각보다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네네네. 싹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FTX라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엄청 탄탄하지 않다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이렇게 수많은 스타들을 홍보대사로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에게 줄 월급이나 이런 모든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한 방에 이렇게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FTT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이들은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빚이 엄청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66조 원.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FTX가 어찌할 방법, 도리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바이낸스, 글로벌 2위 거래소인데 여기서 FTX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바이낸스까지 포기하면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은 거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6월에 저점을 깨면서 무너졌고요. 2020년 12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또 언제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갖고 왔는데 네. 미국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FTX가 이렇게 크게 무너지기 직전인데 바이낸스가 살려줄 것이냐, 품어줄 것이냐. 그런데 안 하기로 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고객 자산을 1대1로 보유하고 있고 준비금을 주로 달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당연히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며 같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오히려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에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코인베이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래도 펀더멘털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1등이니까 조금은 그나마 낫죠. 3분기 매출은 55% 줄었습니다. EPS도 마이너스 2.43달러를 기록했는데 불가피하죠. 이거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코인 시장이 거래가 두나려는 네. 좋을 수가 없으니까. 거래 수수료 매출이 가장 많이 줄었어요. 66%.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인력 감축, 마케팅 비용 축소, 인프라 최적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만 따지면 마이너스 5.6억 달러가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죠. 그런데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전체 매출액에서 영업 비용 비중이 194%로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투자증권에 따르면 크립토 윈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냉각기를. 이게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래 갈 것으로 지금 FTX 사태 때문에 더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코인베이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겨울이 지나가면 그러면은 좀 믿을 만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코인베이스는 좀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외신에서는 오펜하이머의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인용을 했는데 목표가를 좀 낮췄대요. 그런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산업 자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목표 조가를 낮췄지만 많은 강점이 있어서 90% 급등할 것이다 라고 이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재무적으로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해도 지금 이 FTX 사태의 무게와 앞으로의 파급력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더 많은 시장의 위기를 만들어낼지 그건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이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분명 뭔가 피해나 아니면 뭔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비덴트를 갖고 왔는데 저는 비덴트가 어떻게 비트코인 관련지로 시장이 알려져 있는데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국내 중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가 있죠.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SCI, 평가정보 하여튼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비덴트가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의 반등과 하락이 주가에 그대로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는 37,7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뭐 3,000원대, 4,000원대 여기에 머물러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FTX 사태와 관련해서 국내 여파는 또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다행인 것은 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FTX와의 접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5대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있잖아요.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공동협의체가 있거든요. 닥사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우리는 괜찮다. 국내 거래소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급불능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FTX 거래소로 출금하는 거를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FTX 자체적으로도 콜드월렛으로 이동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거래가 안 되게. 정지시켰는 건가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여파가 어떤지조차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덴트가 이거 외에도 전환사체 이슈가 있던데 그렇더라고요. 네. 이건 문제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산업에서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체를 많이 발행을 해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또 금리가 폭등하면서 이걸 또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더 발행해서 더 돌려막고 약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FTX도 한 방에 무너진 거기 때문에 비덴트도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거 조심해야죠. 그렇죠.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오를 때마다 이건 좀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걸로 또 거기다가 쓸려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세요. FTX가 이렇게 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누가 인수자가 진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직 모르지만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너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이 만약에 펀더멘터리 견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를 잡을 타이밍이 오겠죠. 근데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생각보다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거래소들이 도산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분간 이런 종목들은 좀 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가상화폐 시장의 초대형 이슈로 등장한 FTX 사태에 대해 알아보며 관련 주인 코인베이스와 비덴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